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옷 이쁜가요? 제가 정말 아끼는 정말 친한 친구의 픽으로 사서 입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겠군요. 그럼요. 안녕. 화장 바지. 사실 원래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가지고. 안녕. 보고 싶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오늘 밥. 파스타랑. 아지 아냐? 밥 먹었어요?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잠깐 온 거여서. 30분. 딱 하고. 갈게. 파스타 먹었어? 잘 됐다. 잘 됐다. 제가 영어로 말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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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뻐? 진짜? 다행이다. 성년의 날 기념으로. 성년의 날 기념으로. 뭐 딱히 안 했는데. 그냥. 오늘 하루를.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시연아. 나 수아인데 우리 컴백 언제 하더라? 응? 언니. 그냥 연락해. 연락. 왜? 언니 몰라? 나도 몰라 사실. 시연아 지금. 일하고 있어. 파이팅. 장미? 장미 아직 못 받았는데. 나한테 제일 첫 번째로 장미를 주는 사람은 누굴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빌리 분의 나한테 제일 첫 번째로 장미 주는 사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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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오늘. 제가. 아주. 이. nobody. exposing. 오늘. 오늘. 2. 좋아요. 와닿은 느낌은 없었지만 뭔가 제가 성년의 날을 맞이하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신기한 느낌? 엄청 좋아요 이렇게 봅니다 내가 향수도 사주고 상수도 사주고 사용도 줄게 좋아 보조개 피스는 뭐야? 그것도 생긴 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어른이야 나 지금 어른 진짜 고마워 나도 좋아 너무 사랑해 나는 호랑이인가 병아리인가 강아지인가? 나는 나는 어른 시은아 나 곧 졸업사진 찍는데 컨셉 추천해줘 졸업? 사진을 찍는데 시은아? 나는 졸업사진은 사실 전에 한번 우리 팬분들이랑 연락하는 곳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무난하게 찍었으면 좋겠어요 무난하게 시은아 시은아? 시은아? 네 왜냐하면 20년 뒤에 보고 30년 뒤에 봐도 뭔가 어? 저 때 왜 이랬지? 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서 근데 사실 그때만의 분위기도 있으니까 좋아요 요즘에 어 선업티 보고 있고요 OST가 너무너무 좋아서 노래도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귀걸이 귀걸이 여름여름하죠 반지도 귀엽죠 그리고 소나기 들으면서 돌 뻔했죠 그래 그랬나봐 나 널 좋아하나봐 나 널 좋아하나봐 다른 아이돌분이랑 친해진 사람 있어? 하.. 제가 이거를 사실 한 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는데 아시려나? 아시네 누구세요? 저 친구 누구세요? 그.. 맞아요 와시네? 큐어프의 하늘 친구 짱 짱친입니다 낮잠 와저 조화도 친구고 어머 어머 가자해오님 내 친구들 다섯년의 날을 축하합니다 자 우리 여자분 너는 보조개 예뻐? 맞아 이 얘기를 했었어요 하늘이랑 포차코 이게 뭔가 연인 친구들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는 뭐 이렇게 캐릭터 중에서 팬분들이 뭐랑 제일 많이 어울린다고 하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있거든요 꼭 그래서 이번에 하늘이한테 물어봤을 때도 하늘이가 원래는 뭐지 시나무를? 였는데 요즘에 블랙머리 하고나서 포차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는 거 너무 귀여운 거 그래서 아 귀여워 하늘이한테 계속 볼 때마다 아 귀여워 사진 찍어줄 때마다 아 귀여워 그래서 이러면서 찍습니다 귀여워 나 팥빙수 먹었는데 빌리 팥빙수 나왔어? 대박 신기하다 호랑이윤 나 호랑이윤 어흥 빙수야 아 빙수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맛있겠다 맞아 이제 팥빙수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빙수 좋아해요? 빙수 딸기 빙수 딸기 빙수 인절미 빙수 나도 딸기 빙수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 딸기 빙수 팥 싫어해 팥 싫어해 나도 팥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음 인절미 빙수도 완전히 막 그냥 딱 딸기 빙수만 좋아해요 딸기 우유 빙수만 오! 복숭아 빙수 맛있겠다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시윤 좋아요 다 좋아 시윤 좋아 시윤이 좋아 세상 제일 좋아 시윤 없는 세상 아아 아아 시윤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어 싫어 시윤이 제일 좋아 시윤 만세 내가 이걸 봐도 다행이다 근데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지?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어떻게 한 번 보겠다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응? 상상하기도 싫어 싫어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안녕 안녕 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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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 싫어 싫어 이건가? 시윤 시윤 싫어 싫어 시윤 싫어 네? 나 이거 아닌데 모르겠어 시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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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뭔지 모르겠다 아 이거 우유송이야 잠시만 시윤 싫어 시윤 싫어 시윤 좋아 시윤 좋아 시윤 시윤 왜 음 이런 느낌이구나 좋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이 장면이 너무 귀여웠어 시유 좋아 시유 이걸 내 입으로 나를 부르고 있으니까 좀 그러네 믿을 좋아 믿을 좋아 믿을 좋아 믿을 주세요 다 주세요 이거 안 돼 네 이렇게 시유 누나 저번주 금이 돼서 누나 한 명 진짜요? 감기 걸렸다고? 어떡해 난 괜찮아 아프지마요 재밌게 함께했어 저희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끝나고 내려와서도 너무 재밌었어 이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최고 빨리 나와라 빨리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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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저는 건강합니다 지은 나미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보이스샵 저기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어흥 어흥 진짜 별로네 쑤쑤쑤쑤 이거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 가득하고 파이팅 퇴근이 다가온나 빌리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이거는 정말 정말 어렵지만 오늘은 썸펠리스 저번에 조금 틀렸던 썸펠리스 하겠습니다 핸드크림 바르기 핸드크림 바르기 오늘 화장 잘 어울려? 진짜 급하게 한 화장인데 다행이다 빌리부드 사이에서 오래 걸을 때 썸펠리스 그래 난 계속 걸어가 태양을 등지한 채 날의 향이 더 꿈에 왜 난 너무 서지 못해 수많은 걸음을 세어봐 그 사이에 계속 걸어야 되지 그걸 돌면 계속 걸을 수밖에 없어 핸드크림 빌리부드 빌리부드 정말 좋아해요 저거는 크림 난 계속 걸어가 어른심 어른 폰케이스 귀여운 고행이 고행이 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화장이요 젤리입니다 고행이 잘 여러분도 왜 저녁 뭐 먹지? 저녁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면 나도 추천해줌 어...나는 비빔밥? 오랜만에 비빔밥을 추천해주겠습니다 오! 갈비 찜닭! 호랑이는 고기를 뜯어야 합니다 쌀국수 음... 제가 근데 쌀국수를 못 먹어요 그렇지만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콩국수 제가 아직 향이 조금 강한 음식을 못 먹어서 스키야키! 맛있어 스키야키 엄청 먹었어요 일본에서 다 하나요? 20년에 다 나가면 ... 오! 고기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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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제가 너무 파김치가 먹고 싶은 거예요 파김치, 오이소박이 이런 게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엄마 나 파김치랑 오이소박이 먹고 싶어 해서 파김치, 오이소박이랑 또 뭐였지? 엄청 많이 부탁드렸는데 한 4가지 정도 부탁드려서 가져가다 주셨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 먹었어요 엄마 음식 최고 그리고 맞아 맞아 저번에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 거 엄마 반찬이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너무 요즘에 여러분 무슨 곡 들으세요? 어떤 곡 좋아하시나요? 근데 사실 모자도 있어 되게 웃기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노래는 어때요? 좀 힙해요? 힙신 다섯 살 같다니 고마워 너무 복모델 누나들 언니들 이거 어때? 어때요? 여러분 시현이 다섯 명 시현이 다섯 살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야? 나는 다섯 명 내 본체는 계속 집에 있으려고 어? 다들 다섯 명인 이유는 뭐지? 시현이 MBTI 뭘 거 같아요? 일단 딱 봐도 E 딱 봐도 E 그리고 딱 봐도 상상 별로 안 할 것 같은 S 그리고 딱 봐도 감정보단 이성적일 것 같은 T 그리고 딱 봐도 제가 또 계획적이게 생겼잖아요 계획적일 것 같죠? 그러니까 J 그래서 제 MBTI는 ESTJ에 반대인 INFP입니다 근데 죄송해요 INFP 못하고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사실 그때 이유를 해본 적도 없긴 한데 사실 그때 이유를 해본 적도 없긴 한데 아 아 아 조금 바뀌어 신기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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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어떻게 됐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치즈니가 뭐 신경 나뉘してもかわいいの 本当に可愛いの nice ありがとう 嬉しいね 嬉しい 嬉しいね 嬉しいもいったよ 그래요 일단 다시 돌아가서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성년의 날이기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함께 같이 축하하고 축하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랑 동갑의 신 공원연생 군대 다 성년의 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성년의 날에는 어떤 노래를 불러들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뭐든 좋아합니다 また 良いシーン 1 3 3 7 7 8 1 1 18 4 8 17 4 8 8 9 8 아, 진짜 여러분 도와주시겠어요? 오케이 처음에 춤? 떡볶이 아쏘くてかわいい 아쏘くて何が悪いの? ごめんなさい 오이시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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